베이비 다 온 것 같다 네 옆자리로 택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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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네 둘이 너 밖에 나 택시 은채 씨 저는 오늘 2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열정 가득 넘사벨 퍼포먼스 유노윤호 씨와 트와이스 데뷔 8년 만에 첫 슬로 앨범으로 돌아온 지효 선배님을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의 유노윤호입니다 네 이번에 솔로로 데뷔하게 된 트와이스 지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무려 2년 7개월 만에 돌아온 유노윤호 씨와 데뷔 무대를 앞둔 지효 씨 지금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네 데뷔 9년 만에 솔로를 나왔는데요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됐는데 오늘 원스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아주 힘이 됐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 정말 뮤직뱅크 오늘 또 멋진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저희 카스토피아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이번 신곡은 어떤 곡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이번 신곡 킬링미굿은요 박진영 PD님께서 작사를 또 해주셨는데 굉장히 사랑스러운 곡이고요 또 그와 상반되게 총 쏘는 안무가 포인트인 아주 매력적인 곡입니다 네 비자대는요 대자부의 반대말로 요즘 현대사회에서 반복된 루틴으로 지치신 분이 여러분들께 공감 가는 메시지로 재즈 소잉입니다 여러분들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인트 안무로 신곡 홍보를 해주실 시간인데요 저희 은채민 은행장과 함께 쳐보는 거 어떠세요? 너무 좋습니다 네 둘씩 팀이 될 건데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신 분에겐 은채씨와 저 중에 누구랑 하실지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? 저한테 도전하시는 건가요? 도전! 두 분 준비되셨나요?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윤호윤호씨가 이기셨네요 네 이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누구랑 하실 건가요? 여기 채민씨랑 해야죠 아 저요?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뮤직 큐 한번 해볼까요? 자 가볼까요? 네 뮤직 뮤직 큐 자 가자! 네 네 네 여기까지 잘하시는데요? 정말요? 감사합니다 네 놀랐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한번 그럼 가볼까요? 연채씨 네 뮤직 큐 네, 저희도 하트 한 번 할걸요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. 좋습니다. 두 분 각자 은채민과의 호흡점수는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인가요? 저는 채민씨가 이렇게 센스있는 분인지는 몰랐어요. 저는 바로 10점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그럼 100점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네, 그럼 두 분의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. 그 전에 제 최초의 캐블 무대가 있죠. 네, 팀프레시 스테이 씨 무대 먼저 만나보시죠. 자, 뮤직! 큐! Familie I'm sorry, BubbleCubbleBubble 안녕